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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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도 괜찮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수능 개념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앞에서 선생님과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지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지리를 배우면서 달라진 자신들의 생각을 아주 고맙게도 남겨줬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부탁을 한 건데요. 이게 한 지리를 배운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궁금했어요. 얘들아 너네 지리를 배우고 나서 너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어?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톡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보내줘라고 해서 보냈는데 아주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진짜 빵 먹으면서 읽다가 목이 메였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난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너무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리 교육, 선생님과 같은 지리 교사가 되려고 그런 학과를 간 친구도 있고요. 아니지만 자기의 삶에 지리가 되게 중요하고 되게 이로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풀 버전의 우리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요. 수강후기 게시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지리가 어떤 이로운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지리라는 감옥을 선택하고 그리고 수능에서 이 세계지리를 만점 받기 위해서 지금 수능 개념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이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보고 있을 텐데요. 아마 이 세계지리 선택하면서 좀 궁금할 거예요. 내가 지리 교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냥 지리가 재밌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라고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데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그냥 단순히 여행 가는데 쓰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좀 오래된 분이세요. 백오십 년 전 영국 런던에 사셨던 분인데 의사예요. 근데 이 의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지리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콜레라라는 병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콜레라라는 병은요. 되게 약간 미신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체질이나 뭐 악귀에 씌어서 생기는 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야. 그래서 환자의 분포를 지도에다가 이렇게 점 찍어봤대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뭔가 그 오 그 원인이 있구나. 그래서 그 원인을 오염된 펌프 상하수도에서 찾았고요. 그런 지리적 생각 덕분에 이 병의 원인도 찾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전염병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의사 같은 사람들도 지리적 생각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상의 한 장면. 여러분 게임하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공간지각력이 좀 좋은 것 같아. 나는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바로 지리적 사고입니다.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커서 게임 개발자가 돼야지. 선생님 친구가 게임 개발자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넥 그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하는 그 게임을 만드는 애인데. 걔가 지리적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잘 못하게 여러 지리적인 장치를 해놓는 걸 보니까. 근데 거기를 이겨내려면 여러분들 지리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도 쓰이는 게 지리예요. 응 게임 잘하려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다 지리 전공하려고 세계 지리를 선택한 거 아니죠. 여기서 분명히 훌륭한 사업가도 나올 거예요. 이분은요. 국내 기업 사장님인데 사막에서 난로를 어마무시하게 팔아서 대박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난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사막의 일교차가 너무너무 커서 낮에는 너무너무 덥지만 밤에는 겨울과 같은 그런 추운 날이 매일 반복된다는 걸 분명히 아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1년 중에 3개월만 난로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막지역은 1년 내내 밤마다 필요한 게 난로거든요. 알아야 되는 거야. 지리를 배우다 보면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이 지리가 응용되고 아이디어가 송송 생기는 게 느껴질 거예요. 지리적 감각에 있는 건축학자 미술학자 뭐 광고 기회 여러 분야에서 분명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더 많은 이 파일을 팔려면. 전략을 써야 되잖아요. 현지어 전략 우리 바로 1강에서 배울 건데 그런 전략적인 것도 지리를 알아야 그 지역의 문화 지리 역사 지리를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지리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 봤어요. 세계 지리가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여기 지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여러분 딱 떠올렸을 때 당연한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지리지리한 그런 대답이잖아요. 지리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세계 지리를 선택한 친구들은 평소에 되게 정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이 세상에 분명히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세계 지리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대한 관심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 사람들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배우고 싶은 거야. 이슬람 가서 막 낯이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가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런 거 지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게 다 이루어지면 싸울 일도 없어. 그러니까 다 지리 배워야 돼요. 우리 나라 사람 뭐 전 세계 사람들 그래야지 평화가 와. 그래 갑자기 좀 진지해졌는데 아무튼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게 세계 지리라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하는 감옥이기도 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계 지리 배워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 지리라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목차 보면 알겠지만. 뭐 지형도 지리고 기후도 지리고 문화, 종교, 역사, 분재 다 지리래. 약간 그런 게 지리예요. 모든 분야에서 공간적인 사고, 공간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면 그게 다 지리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창의 융합 교육과정이잖아요. 지리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뭔가 하잖아? 다 대박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뭐 이거 구구절절 얘기해봤자 다 필요 없어요. 일단 공부를 해보시면 이래서 선생님이 이 지리 재밌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 달 동안 매일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 수능입니다. 수능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내신에서 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은 늦었지만 선생님 그 소개를 잠깐 해주자면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지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져서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전공하지 않은 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삼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선생님은 되게 행운하여.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뭐 많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출생연도 이런 거는 궁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른 지역에 관심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하는 선생님이니까 우리 앞에 딱 눈을 마주 보고 있진 않지만 많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세계지리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공부는요. 선생님 그래요. 재미있는 것만 해요. 좀 안 좋은 그 태도이기도 한데 선생님 재미없으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즐겁게 해야 되고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게 사탐이에요. 세계지리 사탐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놓고 힘들어 죽겠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상한 거야. 그치 그래서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사탐 과목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탐은 여러분들 이 만점이 오십 점이에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딱 절반이죠. 그렇다고 우습게 보거나 미루다가 하거나 했다가는 진짜 큰코다치는 게 사탐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수능 개념을 일찍 듣는 학생들은 더 유리한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오답노트화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주제별로 찢으세요. 기후도 열대기후 오답노트 온대기후 오답노트 다 따로 있어야 돼요. 최대한 얇은 노트의 주제별로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없으면 안 돼요. 세계지리는 천만다행으로 문제집이 별로 없어요. 천만다행인 거지. 그럼 몇 개 안 되는 거 풀면 되거든요. 그것도 기출문제집 제일 중요하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이 학교에서. 학년 때 풀었던 그 모의고사 있죠. 그거부터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삼학년 때 삼월부터 계속 출제되는 모의고사들 올해 수능의 예고편이에요. 제일 강력한 예고편. 그거 잘 정리해서 오답노트로. 정리를 해놔야 된다. 요 정도 기본 자세만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닌가요. 됐지 뭐. 즐겁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삼학년 말고요. 지금 제수나 삼수. 더 이제 N수생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죠. 교육과정이 바뀌었대. 이 말만 들어도 되게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바뀌었냐를 알고 싶을 텐데. 한번 보세요. 목차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 그 수능 개념 기준으로 쫙 적어본 목차인데. 이 첫 번째 화면. 똑같네? 라는 생각 드시죠? 똑같아요. 그 전에 뭐 한 칠수, 팔수 하지 않는 이상 똑같아요. 똑같고요. 개통 지리 파트 지금 앞에 쫙 주제별로 나와 있는데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 이렇게 노란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 앞에 부분을 다 배우고 나면 이거는 그 지역에 어떤 특징이 좀 더 부각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한 번 더 보자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수생 삼수생들도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이천십오 개정 교육 과정에서 좀. 두 그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 지역 지리가 중시되는 변화도 있지만 요거예요. 여러분 쟁점 중심 이슈가 부각된다는 거. 최신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강의에서 선생님이. 종종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변화된 교육 과정까지 살펴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수능 끝날 때까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 연간 커리큘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 보는 이 내용들이 사실 되게 이상적인 계획이고요. 여러분들 이것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 내신 감옥으로 세계 지리를 고3 때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정을 해가지고 어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틀은 기출 문제집은 늘. 늘 늘상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언제 시작하든지 간에 기출 문제집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3월에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먼저 첫 시작은 수능 개념이어야 돼요. 이미 친구들은 수능 특강 풀고 있고 막 기출 문제집 반 풀고 있고 이런다고 너무 다급해하지 마시고 수능 개념에서 개념을 단단하게 잡고 가지 않으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틀리는 문제 분명히 또 틀려요. 근데 개념만 잘 잡으면 어떠한 유형 어떠한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진짜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수능 개념 진짜 뭐 제목처럼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계획한 시간 내에 진짜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화이팅! 자 그래서 어 방금 선생님이 전체적인 커리큘럼 보여줬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수능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썼어요. 페이지 수 보면 알겠죠. 이렇게 두껍게 만들려고 하진 않았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만큼 선생님의 사랑과 정성과 노력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껍다고 욕하지 마세요. 무거워.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난 너무 슬퍼요. 그러면.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 기출 문제도 진짜 선별해서 그 주제의 복습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막 넣어넣다 보니까 두꺼워졌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일단 이 주제에서 어느 정도의 기출 빈도를 가지면서 출제가 되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출제 코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주제의 개념들 정말 열심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내용들 그리고 만점 코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들 있죠. 응 그런 킬러 문항들에서 내가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코드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 것만 잘해도 남들이 못 맞추는 거 나는 맞추고 일 등급 만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스스로 실력 점검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강의 중에 선생님이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기 주도 학습으로 충분히 연습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회를 만들어준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답도 다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재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이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쵸. 교통통신의 발달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현강이랑 다르게 현장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냥 쌤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빨리 감아버리고 30도 뒤로 돌려버리고 멈춰버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멈춰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감이 떨어지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SNS 문명의 일을 이용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 수강후기 게시판도 열심히 이용을 해주시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Q&A 게시판에 다는 게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Q&A 게시판은 질문 용도로 수강후기 게시판은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교재에 대한 질문 강의에 대한 질문 후기 이런 거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행지 소개 이런 것도 수강후기 게시판 이용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런 SNS 계정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데 봐봐. 계정 제목 봐봐. 너무 정직하잖아. 윤지쌤. 이거 까먹는 친구들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선생님의 학교에서의 일상, 그 다음에 뭐 최신 이슈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성한 선생님의 모습도 보이는데 유성한 선생님, 뭐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들의 뭐 강의 소개라든지 EBS 소식 같은 것도 전해주니까요. 혹시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이 계정에서도 종종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해져야지. 선생님이 좋아져야 세계지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지금 최대한 세계지리가 매력적인 감옥이다. 선생님이랑 친해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잘했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 내용들, 교재 내용들이 많으니깐요. 여러분들도 빨리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우리 1강에서 세계지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빨리 달려가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